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럼 출발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지난주 금요일 올라온 거고 후기는 오늘 올라온 겁니다. 다들 주말 잘들 보내셨나요? 많은 댓글들 보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전날 제가 너무 급하게 글을 쓰느라 저희 모임 회측 이야기는 안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몇 가지 오해가 좀 있더라고요. 하여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짚고. 죄송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 모임을 시작한 건 10년이 좀 넘었고요. 회비는 월 2만원이며 집안 경조사 때 20만원씩 주고 1년에 한번 휴가 때 회비로 그 경비를 지출하곤 했습니다. 평소 모임 때는 더치페이로 밥을 먹었고요. 가끔씩 이렇게 전원 동의하에 비싼 음식 같은 경우 회비로 먹곤 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개인 사정으로 탈퇴를 할 경우에 아니 참석을 못할 경우에 회비로 먹는 거에 절대 토를 안 달기로 굳건히 약속을 했었고 또 개인 사정으로 탈퇴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기존 회비 돌려주지 않기로 다 규칙을 정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회비가 천만원 넘어가게 되면 백만원씩 나눠가지기로 전원 동의를 했고 처음엔 불참하는 사람 벌금도 있었어요. 2만원씩. 그런데 나중에 벌금에 대해 말이 많이 나와서 참고로 이 얘기를 회사 회식 친구 있죠. 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벌금은 없애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요. 벌금 지금까지 무진장만이냐인 사람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날 저희는 그냥 참치를 먹었고요. 지금까지 계속 톡으로 오지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판에 글 쓴 거 당장 내리라고 난리를 치길래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너는 친구들 망신 주니까 좋냐? 이러는데 어림없다 이년아. 나 절대 안 지울 거다. 라고 엄포를 놨어요. 그러자 애기 엄마인 친구는 저희들한테 야 니들 진짜 인정말이 없다. 어디 그래 나중에 니들 새끼 아플 때도 그냥 버려두고 이렇게 비싼 회 처먹으로 나오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 등등등. 오만 욕설과 거의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부었고 이에 단단히 화가 난 다른 친구가 받아치기를 야 장난치냐? 누가 할 소리냐? 엄마라는 년 심부가 겨우 있다군데 나는 말이지 니 애새끼 앞날이 훨씬 더 걱정이다. 한번 두고 보자고 이렇게 더욱더 강력한 저주로 맞받아 쳤습니다. 뒤집어졌죠? 그렇게 이걸 보고 더더욱 화가 난 애 엄마 친구가 이번엔 그 친구한테 전화로 욕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러다 이 친구가 이젠 전화를 안 받으니까 다시 톡에 들어와가지고 욕 도배를 해대고 있어요. 완전히 이성을 잃었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리고 회식으로 불참을 했던 친구도 마찬가지. 친구들끼리 이 정도의 배려도 없으면서 어떻게 모임을 같이 하겠냐? 니들 전부 다 반맛이다. 이러면서 지가 또 난리를 치는데요. 이거는 제가 받아쳤어요. 야, 장난치냐? 예전에 나 미참석일 때 얼른 벌금 내라고 제일 많이 지랄하고 사람 들들 복근 게 바로 니년이다. 내가 낸 벌금 10년 동안 최소 한 4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심지어 나 코로나 걸렸을 때 너 나한테 뭐라고 했냐? 그건 니 사정이라고. 벌금 내라고 말한 거 벌써 잊었냐? 기억 안 나? 적어도 의무 격리 기간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어서 벌금 내라고 난리 친 네가 이렇게 할 말은 아니지 않냐고. 양심 어디 갔냐? 우리 미 참석자 벌금 없앤 거 이제 딱 1년 됐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니 개인 사정 때문에 니가 없앤 거잖아. 너 설마 이것도 기억 안 나냐? 이게 대가리에 똥이 쳐들었나? 뭐 이래가지고 서로 10년 전 이야기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개싸움이 나왔고요. 현재도 진행 중이며 특히 저 두 친구 판 여기 댓글을 보더니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서 다들 미쳤대요. 그러면서 본인들 같은 정상인이 몇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통장에 700만 원 정도 들어있거든요. 자기들 몸 빠진다고 돈 돌려달래요. 사실 그래요. 얘들한테 돈 돌려주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더러우니까 주고 치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 난장을 까고 억지까지 써가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욕도 하고 막 저주 퍼부어 가며 모임에서 빠지겠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계산도 안 맞아 남은 거에서 그냥 엠빵을 하재요. 이러니 나머지 친구들 더더욱 괘씸하다며 절대 돈 못 준다고 나갈 거면 그냥 나가라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리고 그렇게 욕을 해대던 아기 엄마 친구 이번엔 지가 먼저 톡에 글을 올려보랍니다. 자기 돈 안 돌려주는 게 맞는지 그걸 물어보래요. 저희한테 야이 미친 도둑년들아 이렇게 욕을 하면서 말이죠. 아 결국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너무 크게 넘은 상황인데요. 여하튼 그래요. 얘가 한 번 더 올려보라니까 다시 올립니다. 회비 금액에서 얘들 몫을 다 돌려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원래 회측대로 개인 사정으로 빠지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고 안 돌려주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일부만 돌려주는 게 맞는지 다들 어떤 게 맞는지 물어보라 해서 올리긴 하는데요. 저 두 친구는 무조건 엠빵으로 돌려달라고 합니다. 남은 거에서 엠빵. 참 그래요. 저희가 어린 애들도 아니고 서른이 훌쩍 남은 성인들인데 이 나이를 먹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린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너무 쪽팔리고 민망하고 부끄러운데 그래도 이게 익명이라는 게 참 이러니까 좋은 건가 봐요. 보다 쉽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조언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름도 안 밝히고. 특히 저희 여섯 명은 다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전혀 조율이 안 되고 개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릴게요. 백거리 번. 지난 본문만 봤을 때도 오만 욕이 다 튀어나왔는데 후기 보니까 이건 뭐 아예 인간도 아닌 개 시궁창들이네. 거기다 그지 같은 내로남불까지 완벽한 진상이라고. 2번. 네 그냥 지도 소원대로 해주세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반드시 지난 벌금 및 결혼 축의금 이런 거 먼저 받아내고 그런 뒤에 N분의 1 하세요. N방. 오케이. 손절하라고. 네 댓글. 맞아요. 결혼 축의금이나 애 돌잔치 등등등 회비에서 나간 것들 싹 다 제하고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쓴이가 미리 냈던 그 벌금들도 마찬가지. 계산 단단히 해야지. 2번. 애초에 기존에 벌금 따위 없이 어느 정도 예외 규정과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진행을 했다면 아무 상관이 없었을 텐데 그저 눈앞에 이익만 생각을 하며 행동을 하다가 그게 본인 일이 되니까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 이건 경우가 다르죠. 이 그지 같은 것들. 어? 게다가 벌금까지 내라고 난리쳤다면서 애가 아프다는 친구는 진짜 급하니까 어쩔 수 없다 쳐도 회식 소리하는 친구는 얄짤 없는 게 맞습니다. 그 회식이라는 게 당일에 갑자기 뿅 생기는 것도 아니었을 테고 그냥 애 아픈 친구한테 묻어가지고 꽁으로 쳐먹으려고 발짝한 걸로 보였다 이거죠. 그렇게 회사 승진과 회식을 중요시했으며 날짜를 잊어서도 안되고 또 사전에 겹치기도 하지 않았겠지. 아이고 이 썩을. 3번. 와 코로나 의무 격리는 개인 사정이고 회식 이중 약속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진짜 양심 어디갔대요. 3번. 벌금으로 낸 돈은 각자 돌려주고 나머지 엔빵. 저런 것들이랑 인연 이어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를 포함해 저희 친구들은 참석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내 몫까지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얘들아.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대답글. 그렇죠. 이게 맞죠. 약속을 깬 것은 나. 그러니 참석을 못해서 정말 정말 미안하다. 너희들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되어야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종자들이네. 그렇구만. 2번. 아니 그러니까 말이지. 이게 정상 아니냐고. 잘하는 게 아니라 정상이야. 4번. 야 차라리 주작이면 좋겠다 싶을 만큼 어메이징하네. 아니 어떻게 저런 것들이랑 10년이나 모임을 했대요. 나머지 친구들 뭐 다들 보살이야 뭐야. 특히 코로나 때문에 모임 차성을 못하고 있는데 벌금을 내라고. 와 이거는 인류의 상실이라 정례미가 뚝 떨어졌을 텐데 어떻게 계속 인연을 이어온 건지 솔직히 의문이에요. 주작 아니야 이거. 5번. 추기금 및 각종 경조사업 벌금 전부 다 빼고 나머지에서 엔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경조사비 못 받은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안 그래요. 그리고 벌금도 마찬가지. 갑자기 사라진 거라면 그 전에 모은 것은 돌려주는 게 맞는 겁니다. 안 내도 됐을 돈을 부당하게 받은 거니까요. 개비라는 건 말이죠. 본래 내기로 한 금액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혜택 받은 거 다 빼고 엔방하는 게 맞아요. 6번. 아니 쓴이가 불참해가지고 벌금 내는 회칙은 다 지켰는데 이제 지들 개인 사정으로 탈퇴하겠다면서 탈퇴시 회비 안 돌려주는 회칙은 왜 안 지키겠다는 거야? 지들은 뭐 경조사 이제 없으니까 아쉬울 거 없다 이건가? 안 돼요. 무조건 절대 안 돼요. 돌려주면 안 됩니다. 만약 괴사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꼭 엔방을 해야겠다면 벌금이란 그동안 줬던 경조사 다 빼고 나머지를 엔방해야 돼요. 7번. 아니 그냥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탈퇴시 회비는 돌려주지 않는다. 이랬는데 돌려주긴 뭘 돌려줍니까? 남아있든지 말든지는 지들이 선택하라 하고 그냥 냅둬요. 내가 보니까 지금 애 엄마라는 그 친구는 잔대가리 굴리고 있는 거야. 왜? 지는 이미 결혼해가지고 돈 받아 먹었지. 또 애 돌잔치 해가지고 돈 또 받아 먹었지. 지는 이제 받아 먹을 게 없고 줄 것만 있거든. 지금 나가면 개꿀. 8번. 야 진짜 주먹구구 개또라이들이다. 애가 아프다는 저 친구는 애를 낳으면서 개념도 같이 낳아버린 건가? 100% 꽁충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회식 가는 저 친구는 저런 무개념으로 사회상을 어떻게 해? 갖지 않아서 웃음도 안 나오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 세상에 미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벌금 경조사 칼같이 딱딱 나누고 털어버리세요. 분명히 말하지만 저런 것들 절대 안 변한다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얼른 손절 버리고 나머지 4명만 따로 모임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9번. 여기서 그지 소리랑 오만 쌍욕을 다 처먹고 있지만 더러우니까 돈 돌려줘라. 이런 댓글이 많아가지고 저것들 지금 속으로 엄청 좋아하고 있을 거요. 꿀꿀꿀꿀. 10번. 야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도 벌금을 냈다고. 와 진짜 개양아치네 이거. 11번. 헐 고작 6만 5천원 참치가 뭐라고 이런 사달이 났나. 만약 65만원이었으면 그냥 바로 살이 났겠네. 아니 그냥 내 몸까지 맛있게 먹고 다음에 더 맛있는 거 먹자. 이러면 될 일 가지고. 역시 그지는 어쩔 수가 없는 건가. 덜덜덜덜덜. 와 개모임을 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네. 꿀꿀. 12번. 나 솔직히 고백할게요. 지난 본문에서 그냥 돌려줘라 이런 말을 했었는데 여기 후기 코로나 벌금 부분에서 마음이 확 돌아섰어. 이야 저게 사람이야 정말. 13번. 니네들도 애 아픈데 나오나 두고 보자라니. 아니 그래 뭐 애가 아프니까 엄마는 당연히 못 나오는 거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 역시 결국엔 자기 개인 사정 아니냐고요. 자기가 못 나온 걸 왜 다른 친구들한테 화를 내냐고. 당연히 애가 아파서 나는 오늘 못 나가겠다. 그러니 오늘 내 몸까지 맛있는 거 많이들 먹어라 얘들아 미안해. 이게 정상 아니냐고. 되겠걸. 저 두년 모두 확 그냥 찌뜨드비고 싶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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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이거 보니까 저 옛날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짧게. 제가 성인 나이트 반물되어 있을 때 그때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게 울산인지 광주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파견 형식으로 다른 밴드에 가서 노래를 한 두 달인가 부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광주였을 거예요. 저는 노래를 하다 보면 무대 밑에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는 어른들이 어린 친구가 노래 부르고 하니까 귀엽다고 팁 같은 걸 잘 줍니다. 만 원씩 이만 원씩 이렇게 줘요. 많이 받는 날은 한 십만 원씩 받고 그러는데 보통 그 전까지는 그 돈을 받으면 당연히 무대 앞에 있는 싱어가 봤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드러머나 베이스트, 기타 이런 사람들은 못 봤잖아. 당연히 엠빵을 하는 게 맞아요. 다섯 명이면 십만 원 받으면 이만 원씩 엠빵 하는 겁니다. 이야 내가 받을 때는 엠빵을 하자 하더니 지가 받으니까 엠빵 안 하겠다고 걔 난리를 치던 웨이터 출신 싱어가 생각납니다. 진짜 걔로 남불이지. 내가 받은 건 엠빵이고 지가 받은 건 지가 하고 몰래 받다가 들켰다니까 이야 참 괘시 같은 것도 진짜 감사합니다. 응